저는 6060년이라는 긴 시간에 살아온 최고령자 뱀파이어고요 이름은 해찬 페이보릿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으로 살아볼 때가 왔지 6060년이면 기원전까지도 났지만 겪고 오신 소크라테스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네 자신을 알라고 사실 내가 가르친 거였지 네 저는 태용 페이보릿 투스트라고 합니다 제일 막내 뱀파이어고요 귀엽지 서열 꼴찌입니다 애기네 애기네 아직 뭐 배울 게 많지 차가운 심장을 가졌지만 어느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지? 꽃집에서 장미를 파는 마음씨가 참 고맙던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우 페이보릿 티오입니다 지금 지독한 사랑에 빠져 있죠 지금 지독한 사랑에 빠져 있죠 시준이라는 아리따운 여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그녀와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이 되고 말겠어요 좋지 좋지 그 재현 머시기 그분과 라이벌 구도를 하고 있는데 짓밟고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네 자네 시준이 넌 내 거야 It's mine 하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답장 언제 와서 도대체 って 띠링 아이 배달 아 배달 여기요야? 응 요기요야 하아 띠링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왔어 왔어 뭐라고 보내지? 아 이때는 그냥 이모티콘야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렇게 이모티콘 약간 약간 눈웃음쳐 귀엽게 그렇지 이모티콘 아 아 아 아니 이모티콘 진짜 눈웃음쳐 눈웃음쳐 아, 좋겠지? 형, 제 이름은 요다파이버스기 다른 뱀파이들처럼 나는 약하지 않아 이 선수도 나 한때는 틀렸잖아 그녀 곁에서 저는 그녀를 꼭 죽여주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 너무 되고 싶은 테일 페이버링 몬입니다 3000년 전 한 여자를 미친듯이 사랑했었는데 그녀가 환생해서 드디어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저는 꼭 꼭 인간이 돼서 그녀에게로 가야합니다 저는 사랑이란 뭔지 정말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마크 페브릭 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사랑 인간들이 항상 말하고 고마워하는 그 사랑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 인간의 사랑을 조금 느껴보고 싶어요 글로는 많이 보고 글로는 많이 읽어봤지만 그걸 진짜로 느껴보고 싶어요 하아 그 만지 날씨도 보고 reserved 쪄 하아 Aw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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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딨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재현 Favorite time 오, 그 유명한 가문인데? 네스 Favorite time 가문의 재현이고요 한 여자를 정말 미친듯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은 시준희 이름이 예쁘네요 준희 씨를 닮은 장미꽃을 안겨주면서 평생 함께하자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장미꽃이 얼굴 모양인가요? 네? 그러고 있어요 정서 안녕하세요 누구? 아, 뱀파이어 아니세요? 뱀파이어 맞아요 아, 도를 지느냐 뱀파이어 세계에서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뱀파이어 세계에서 저를 모른다는 건 사실 인터넷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없어요 네, 저는 뱀파이어 팝스타, 브이 팝스타 페이 리트니 도영입니다 처음 들어볼까요? 사랑해 또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이 노래는 아는데 아... 커버 커버가 없어서 아, 쟤네가 부른 건데 네 네 사실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있는데 그녀를 위해서 밤을 지저며 만든 세레나데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간이 돼서 그녀에게 직접 불러주고 싶습니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에요 록스타예요 아, 인터뷰 시작했나요? 네, 저는 자니 페이브리자니고요 페이브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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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제가 잘생긴 것 같네요 스페어 저는 어.. 저랑 똑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찾았어요 그때부터 이 얼음 같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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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페어 스페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다. 이거다. 이건 우린 들리지만 사람들은 안 들려. 난 이걸 준비했어. 멋있다. 데스티니. 궁금하다. 그래서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뱀파이어를 정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 페이보릿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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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안녕하세요. 현존하는 뱀파이어 중 최고령자 6060살 동안 페이스 출신지는 영국 근데 다들 왜 안 오지? 콘셉트 제대로 잡았는데 지금 몇 시야?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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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타입 강한 남자 선수도 마늘도 이겨내는 남자 나 뭐 아무것도 없어? 주신 1번 나이는 정토 형 뭐해? 260살 1026살 아닌가? 206살 맞나? 1026살 아 그렇지 야! 근데 막내는 언제 오는 거야? 에휴 막내 소개하지 귀여워서 이러면 안 됐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어린 막내 뱀파이어 나이는 71살 아 너무 어리다 애기네 꽃집 여인에게 반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아주 순수하고 선배님 괜찮습니까? 뭐 일단 좀 뒤에 사람들을 더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뛰어가 준희야 준희야 준희 저쪽에 있네 절로 나가면 되네 준희야 아 아 준희 없네요 준희 없지 아 그럼 갈게요 잘 가 부담돼 일단 소개만 하고 굿잡아 줘 아니야 가지마 아 알았어요 저는 오직 준희 시준희를 사랑하는 2140살 어리구만 Bonjour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아직 한참 꽃다운 날이지 생일로 했네 자 그 다음 이제 알았어 도형 건너뛰고 아 도형 왔구만 아 아 아 아 아 201살 출신 지는 벨라루스 사랑하는 그녀들을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고 싶은 V-POP 스톱 5,6,7,8 사랑해 또 사랑해 또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토르제 네? 들어가지 3 또 이래 또 이래 또 이래? 로켓이 로켓이 캐릭터에서 자리 포장 로켓이 아 뭔가 알 것 같은데 아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아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굿 형님 나이는 804살 4살? 4살인가? 804살 출신 지는 캐나다 사랑에 관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마크입니다 좋아 좋아 패기 한번 보여주지 오 오 커플 헤이 헤이 너무 늦게 있는 거 아닌가 아 아 프로시 나이는 6,014살 14살? 나랑 제일 비슷하지 출신 지는 헝가리 과거의 인간과 사랑에 빠졌었는데 다시 사랑에 헝가리 빠져있음 음숨챗음 인간이 너무 되고 싶은 안아주지 오 시크해 다음 나이 진짜 와 세다 진짜 가다 진짜 가다 가다 2,194살 출신 지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어로 한번 해주시 헬로 마이 나이는 정웅 미스 준희 웨어 이스 준희 여기 없어 오케이 미스터 재현 앤 라이버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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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2009살이고 수신지는 가고 본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버렸어 내가 어디에 있지? 여기? 한마디 해주게 그자에게 예쁘다 잘생긴 사람 들어가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기찬이 형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이 쓰는 대로 해야 돼? 아닌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든 뱀파이어들이 모인 이유는 누가 인간이 될지 선정하기 위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역시 나란 말이야 각자 왜 자신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발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의회가 마무리된 후 무조건 투표를 통해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하할 예정이니 다들 속으로 잘 생각하도록 하지 혹시 지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래 이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어야 하지?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을 저는 804살을 살면서 800년을 책만 보고 사랑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사랑을 더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되어서 진짜 그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책으로 못 배우지 거울로 배우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다들 애드립을 잘한다 저에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준희라고 이미 있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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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누군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꼭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누구예요? 누구인지 아직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타 또 누구랑 싸웠어 아니 어제 늑대 인간하고 싸운 거 같더라고 17대 1이었구만 자네가 17이었지 제가 물로 이겼지만 그때 받은 선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꼭 죽여야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발언하겠습니다 막내 왜 인간이 되고 싶지 우선 저는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시면서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오 하지만 저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네 앞에 있다 우리 존중하고 우아하게 토론해야 하지 나는 꼭 이유가 있네 어떤 거죠? 지금까지 6천년을 살면서 잊지 못했던 단 하나의 여자가 있었는데 살아있나? 죽었지 하지만 3천년 만에 그 여자가 환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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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뛰어 형님 물 드실래요? 왜 헝가리 그 다음 도루지 아니야 아직 말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네 말 안 끝났네 아 말 안 끝났대 환생에서 그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줬네 나는 또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선 인간이 되어야만 하네 생각해보니까 나랑 똑같이 닮은 여자는 살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인간이 돼야 돼 지금 그 여자는 몇 살인가? 지금 60 몇 살인가? 60 65살 별로 안 나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이는 그 여자분이 다시 환생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면 3천년이 될 수 있지 않아 그 정도 시간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 못 기다립니까? 환생이라는 것은 환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수염 안 갔고 수염 안 갔고 아 뱀파이어도 면도를 하는군요 제모하러 가야 되네 아 인간이 돼서 제모를 해야 하는군 아주 참 중요한데 아 뱀파이어도 제모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토르제는 왜 인간이 되고 싶나? 다들 아시다시피 알죠 저? 몰라 뱀파이어계의 최고의 스타 마치 그거잖아 저분이 그 V 아니 아니 빌보드 빌보드 V 차트 1등 아 멜론 차트랑 V-POP 스타 시즌 2500 예 슬라이스 뱀파이어계 그래서 인간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 E 맞습니다 E가 뭐지? 솔직히 우리 뱀파이어계의 음악은 아직까진 클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래식을 변형해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거 인간계에서 안 통합니다 아니 랩 하실 줄 아십니까? 요즘 힙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랩 할 줄 아십니까? 당연하지 D3부터 시작해볼까? 이보세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못하면 인간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탄이야 할 수 있다고 하네 보여주시죠 5, 6, 7, 8 어 자니는 제일 잘생겼어 네탄이야 어 여기 내 앞에 노인 8명이 내가 아 그냥 그거 뭐냐 그거 있잖아 야 지금 얘기하고 말씀해 이런 신성한 의외에서 디스전이란 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중하고 우아하게 통해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문은 디스전 같은 거 하지 않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 박식한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식이 뭐야? 너가 내가 또 잘 알아 그만 좀 일어나 자니 사랑이 무엇이지? 잘 아는데 사랑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보니까 더 앞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러면 태일 사랑이 무엇이지? 우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산 인생만큼 6,014년 이 정도면 사랑에 대해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사랑이란 아픔 행복 행복 짜릿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릿해? 짜릿해? 너무 많아요 이별 슬픔 그 어떤 하나의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지 제일 그렇습니다 박식했군요 짠 도루젠 마이크는 여기 있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어 아팠을 때 대신 아프고 싶은 것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깝진 않을까? 아니야 다음 재현 사랑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시준희만은 알고 있습니다 아? 온리 시준이? 그니까 자네 준희를 만났나 또 내? 추가하네 준희네 여잔데 자네가 지금 어? 어? 사각관계인데 준희라 준희가 이게 지금 어이 상황 추가 지금 뭐라고 깡깡게 사각관계에요? 준희야 준위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희야 준을 피지 준피 준희잖아 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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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하고 가자고 지금 혜일이 형은 준 확실히 하고 가자고 우이에요 그거를 이제 써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나도 부를 때는 준희라고 부르긴 했는데 준휘인지 준희인지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확실한 거는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시준희 아니 준희가 나에게 전부라는 거 그것만 알아둬 알아둬 또 사랑 다 같이 사랑 보다 깊은 상처만 준 너를 이젠 깨달았어 후회하고 잊지 않은 걸 사랑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내가 6060년 동안 살면서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지 그러면 사랑을 하면 안 되겠네 지금 찐있네 유타 사랑이 무엇이지 사랑이라는 게 저는 연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네 저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연소하고 연소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잘못한 게 없지 않나 제가 뱀파이어라서 불편한 점을 다 연소해 주셨습니다 그 연소라는 게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태용 사랑이 무엇이지 사랑이란 그 말은 많지만 먼 곳에서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란 거는 옆에 없을 때도 보고 싶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지 않나요? 아직 모르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딱 70년 살 느낌이네 큰일 납니다 역시 막내가 막내였다 사실 저는 사랑을 핑계 삼아서 지겹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랑 꼰대들이랑 파티하는 게 지겹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라떼는 말이야 음악도 틀고 춤도 추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게 참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아 저기 저 가운데에 있는 저분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핑계 삼아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핑계가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지겹습니다 이런 노래 이런 노래 지겹습니다 다 맬츠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영원한 건 없다라고 몇 년까지 살아야 영원을 느낄 것 같아요 난 빨리 인간이 돼서 끝을 보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이 뭔지 궁금해요 정욱 어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사랑이란 이 자고로 마음에서 울어 나와요 약간 갈비탕 삼계탕 같은 사랑이 몇 번 갈비탕에서 나오죠 약간 방계탕 같은 존재죠 약간 뼈다 뼈다기 있고 비유하자면 음 글쎄요 이 초를 비유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타오르는 나의 심장 마이 헛빛 곧 있으면 뜨겠는데 한쪽은 꺼졌는데 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진정 제대로 토론해 보도록 하지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랑으로 이행시하겠다 마크 사 마크 사 사랑은 찾을 수 있는 건가 싶다 랑 랑 랑 데뷔 랑 데뷔 괜찮은데 랑 데뷔 만났는데 어 클럽 랑 자니 사 사랑이란 나 랑 랑 하고 싶다 근데 랑 랑 만나서 그 여자랑 하고 싶다 너무 오래 다행이 돼요 자니야 사랑해 최연 사 사 살짝 설렜어 난 랑 랑 랑 랑 데뷔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랑 유타 살짝 랑 사실 나 랑 랑 랑 랑 랑 알아서 알아들어 알아서 알아들어 알아서 알아들어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멤버는 페이버릿으로 한번 가볼까 아 뭐야 아 뭐야 고용 아 사랑 생각했는데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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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렉트릭 오! 패브릭! 엘렉트릭! 모타이 아무래도 제가 인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릿 릿 릿수레 뽀뽀하고 싶습니다 릿수레 괜찮다 미쳤는데? 폐 페이스북 있어요? 이제부터 알아가고 싶은데요 이메일이세요 볼래요 한번? 릿 릿팅 릿팅? 괜찮았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 몰라요? 잇힌? 괜찮은 것 같네 몰랐어 너도 지금 참피하지? 너도 지금 네가 참피하지 그분께 진짜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혜찬 폐 폐가 망신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뭐야? 폐가 이미 망신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다음 다음 이가 썩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미 썩지 않았나요? 뭐?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릿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다 괜찮은데? 오 예에이 진짜 잘 잘했네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곡을 했네요 역시 나의 경험이 많네 자 도영, 이제 시작할게요 사 사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슴 사랑이란.. 아 슴? 아직 안 끝났어 아 오케이 사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아쉽다 사과 안 끝났어? 응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해도 될까? 진지하다 끝났어 10년 후 나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했지 역시 사랑은 답이 없구만 역시 사랑은 힘든 거야 다들 절절한 사연이 있나 보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준비 시작 시작 누구부터 해? 잠깐만 나 얘 벌써 설레 잠깐만 나 이거 그냥 놔 이는 곳으로 유타도 내 거야 드디어 1대1이야 역시 진짜 예쁘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쉬는다 오! 오 좋아요 이거 어떻게 써 내가 3분 안에 해야 돼? 언제나 달려갈게 그걸 많이 좋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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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